2018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주차 중인 BMW 차량이 갑자기 불에 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고된 지 2년도 안 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문제라고 결론냈는데, BMW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검은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내립니다. 5분쯤 지나자 차 아래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은 커지고 차체를 집어삼킵니다.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진 불. 자동차는 끝내 폭발합니다. 차체가 완전히 녹아내릴 때쯤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을 끕니다. 불이 난 이 차량은 지난 2021년 10월 출고된 BMW 최근 모델입니다. 차값만 9,1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2월 BMW 공식 서비스센터 차량 점검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중고차도 아니고 신차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분석했고, 엔진 발전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불독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배선에 피부기 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배선합선이다라고 보는 거고. BMW는 오염물질 줄이는 장치인 총매 변환기가 과열됐고, 엔진 오일이 새면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측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라 차량 결함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이 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보상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화재가 별로 없어서 제가 보러 갔다고 봤을 때 있습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은 연이어 불이 났습니다. BMW는 차량 문제를 숨겼다가 뒤늦게 대대적인 리콜에 나섰습니다. 1년 전쯤엔 인천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한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반복해서 나는데 책임은 소비자 몫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 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